오늘 배운 것 치고는 훌륭하네. 나도 뮤지컬 배열을 해야 되나? 연달아 남의 발등을 세 번이나 밟은 남자가 당당하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. 그거야. 최미카 스탭이 워낙 현란해서 잠깐 발이 어디인지 안 보여서 그런 거고. 내 마음인가 보다. 최미카 시계가 멈춰 있는 이유. 참 예쁘다. 웃을 땐 더 예쁘네. 너무 예뻐서 어떡하지, 이 여자를. 방금 너 웃는 거 보면서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. 이런 거구나. 행복하다는 게. 한 백 년쯤 남아 있었으면 좋겠네, 예수겐. 최미카 오래오래 행복하라고. 고려해주고 있으며 이렇게. 흔히. 진짜 애호랄 아카로. 아부카. 나를 지켜보는 날